아 이제 한 15분 정도 됐는데 자 그 일반물 자 뭐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일반물은 뭐 자 그북 기본적인 무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 보루까봐요 블랙 다이아몬드 자 4 저도 한번 먹어봐야죠 기도 뭐 아니 나는 흰색 물은 많이 먹으니까 여기 먹을게 예 단대요 달죠 네 오 담입니다 예 확실하죠 예 바로 단맛이 잡혔는데 그쵸 예 지금 15분 되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완전 완전 다르죠 예 그죠 예 아 솔직하게 나 진짜로 달아 네 두 분 이거 담궈먹으면 담궈벌린다 하여튼 물이 단맛이 나면서 또 어떤 사람 고로새 물 것처럼 약간 그런 그런데 달짝지근한 그런 순수하고 좀 더 깔끔하고 순수하고 이런거 이상 또 고 고로새 에서 단맛 잡힌 딱 그 맛이죠 그 맛이죠 어떤 성분에 빠져서 해야 되나요 그게 앞에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일반적인 약물 약물 있잖아요 여기다 약을 염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질산이나 질소나 염산 같은 것에서 나온 아주 미세한 그게가 확실한 거 있잖아요 그 맛이 중화가 되지 않았나 이 파장에 의해서 그러면서 달짝지근한 맛으로 알칼리도 알칼린도 더 달짝지근한 물로 박히지 않았나 이제 그렇지 않고 네 담그지 않았다면 그렇죠 맛을 내는 거죠 지금 한 15분 딱 되었어요 요번에 종이를 뚫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파장 뚫고 있는 여기서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몸에도 인체에도 좋은 영향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당연한 위치가 나오지 않느냐 ODS도 가능하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강혜 보스 켈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